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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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공치했다라는 정책자금 오늘은 41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9월 5일 41번째 방송 드디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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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늦게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일정이 좀 빠듯하게 있어가지고요. 교육과정 하나 끝내고 바로 시작하는 건데도 20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기업 아든 지도사나 자격증에 관심 많은데 갖고 계시고 저희 코테라라고 하는 협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정이 빠듯하네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바로 겹쳐서 진행되고요. 오늘도 결국은 제가 저녁을 못 먹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 끝나고 협회에 남아있는 간식을 먹어야겠어요. 간식이 뭔지는 묻지 마세요. 오늘 첫 코너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으로 간식하겠습니다.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조스 떡볶이. 조스 푸드가 미국의 노동자 행사에 조스카를 보냈다는 기사를 방금 전에 봤는데요. 그죠. 조스 푸드도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번째 뉴스는요. 기업은행 소식입니다. 기업은행은 제가 주거래은행이죠. 기업은행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중소기업에게 3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할까요? 대출을 한다고요. 대출. 일자리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어떤거냐면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이라는 거를 현재 1조 정도의 규모인데 이거 2조로 높여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기업은행이요. 정부가 방향을 잘 잡으니 민간은행도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예금을 하라고 하면 연합인들도 소상공인이죠. 이런 대출도 추가 지원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국민연금 아시죠? 우리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잖아요. 일반인도 내고 있고 국민연금은 있는데 국민연금이 6,500억 원의 벤처 중소기업 펀드를 운용산을 하는 운용산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6,500억 원의 규모의 벤처 투자 및 중형규모 사무펀드 위탁 운용산을 아홉 곳으로 선정해가지고 국민연금을 펀드에 운용산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금액을 높여 키워서 국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요. 선정하기 위해서 제한서 접수를 28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제한서 바탕으로 11월까지 벤처펀드 운용사 6곳, 미드캡펀드 운용사 3곳을 선정해서 펀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유망 분야 중소기업을 이번에는 KB국민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까는 기업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KB국민연금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중시하는 대출김사기법을 도입을 해서 유망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한답니다. 진도가 뉴스빨리 하고요. 뒤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오늘 뒤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연금이 복사가 됐네요. 부산시와 동명대학교가 동명대학교 등 세계대학교가 부산대, 동명대, 동화대, 북영대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발제식을 유학생들, 유학생과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뭐냐면 대학생과 유학생들 2인 1팀을 선발해가지고 총 48명을 24개 팀을 선발해가지고 수출관련 교육을 거친 다음에 중소기업 24개 업체와 매칭을 해서 해외에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수록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하고 있는 해외의 외국인 대학생과 실제 국내 대학생들 2인 1팀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보다 제가 관심 있는 건 부산시가 오는 11월 달에는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 본사에서 온라인 판매 교육을 받고 현지 바이오와 수출 상담에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대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주는 거죠. 대학생들이 그냥 해외에 놀러가는 건 아니고 해외에 가서 매칭된 기업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대행하는 거죠. 비용은 부산시가 되는 거고 대학교와 연계해서 연합회님은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부산시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가 아니라고 이번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은 융자 신청하세요라고 융자 신청서를 받고 있네요. 어제부터 8일까지니까 5일간 동안 받는 거고요. 업체장 최대 5억 원 업체로 선정이 되면 시청에서 시청에서 실 대출금의 이자 3% 이자를 이자를 지원 받습니다. 이자를 선정이 되면 자금 지원을 받고 이자 3%를 3년간 지원 받습니다. 이자 3년간을 청주시청이 대신 내준다는 얘기죠. 하여튼 청주시도 그렇고 기업은행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렇고 다 기업자로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애를 쓰네요. 그죠.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정부가 이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풀린 건지 갖고 있던 돈을 풀린 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많이 빌려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아마도 은행들이 아파트 대출을 못하니까 부동산 대출을 못하니까 이제 그 기업 대출로 많이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아파트 대출은 집만 사는 거고 기업 대출은 이렇게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죠. 다음은 코테라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8차 기업 아른 지도사 실무제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9차 과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9차는 10월 달에 하는 교육이죠. 그죠. 접수는 9월 29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그 기업 대표님들이 자기 회사의 자금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셨다가 컨설팅까지 연결해서 하시는 분도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네. 2017년도 기술사업 압업을 위한 개념 단계 출원 특허 무상 이전 맞춤 컨설팅인데 이제 R&D 과제를 수행하거나 벤처 확인을 받거나 연구소를 할 때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된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컨설팅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죠.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한 출원된 특허를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네. 네. 요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마침 또 이번 주 목요일날 공짜로 특허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전비는 내쉬야지. 이전비도 저희가 이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면 컨설팅비를 맞고요. 이전은 공짜래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요. 연합회님.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날 특허 출원 관련된 세미나가 있어요. 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특허 출원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강의 이제 그 세미나를 진행할 분을 두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들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공짜로 특허를 이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출원을 하시라고요. 세미나는 저기 그렇죠. 정신비 카페 정의원은 무료고 정의원은 일반회원은 5만원입니다. 5만원. 네. 5만원 내고 듣고 배우시면 특허 출원 할 수 있죠. 그죠. 나도 교육 듣겠습니다. 정신비 정의원이면 교육 무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무료 들을 수 있어요. 예. 들을 수 있어요. 목요일날. 네. 아직 목요일날. 네. 정신비 프리미엄 회원만. 협회 정의원만. 네. 정신비 프리미엄 회원이셔야 해요. 협회 정의원만. 공짜. 그냥 5만원 내고 들으세요. 5만원 내고. 5만원 내고 들으면 엄청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니까? 다음 소식은요. 네. 드디어 저희 기업정치정보신문 인터넷판이 오픈했습니다. 네. 기업정치정보신문 인터넷신문이 오픈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게 저희 신문 사이트구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policyfund.kr 네. 다시 불려줄게요. 제가 주소 입력할게요. www.policyfund.kr policyfund.kr policyfund.kr 기타 건강기능 기자 투고홀도 있고. 제가 아는 방송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요. 투데이코텔라 정치성음 배우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양상교육과정 기사도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뭐 창업교육하는 것들도 기사가 올라오고 있구요. 보시면 다양한 이제 이런 교육들이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별 보도자도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간히 박태준 편집국장이 올리는 글도 있죠. 네. 저희 신문 오픈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 신문 통해서 많이 많이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제가 앞서식을 왜 빨리 했냐면 바로 이걸 읽으려고 합니다. 네. 이 기사를 읽으려고 합니다. 네. 별풍사 열세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업정책정보신문의 편집국장이지만 다른 인터넷 신문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제가 애정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보신문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학가 A씨가 빚 3억 5천만원을 변제받은 사연이라는 그 기사를 읽게 됐는데 이걸 왜 올렸냐면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치고 빚이 없거나 신용이 좋은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 사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을 했다가 망하신 분들은 그 굴레로 평생 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저희가 소개하면 좋을 만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어드리려고 제 시간을 좀 땡겼습니다. 네. 바로 이 기사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학가 A씨가 빚 3,500만원을 변제받은 사연 빚이 3억 5천만원이군요. 3억 5천만원이라는 빚은 굉장히 큰 빚이죠. 나이도 39세 현재는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라는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혼자 눕기도 불편한 단가방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도 미납해서 번호판은 영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신용이 문제가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밝아서 좌절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컨설팅한 업체 대표님도 신용상태가 매우 안좋아요. 개인 회생중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밥도 사주고 해주긴 했지만 3억 5천만원 갚아줄 수 있는 친구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암담하게 이렇게 한강물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자살도 생각하고 고민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3억 5천만원의 빚을 탕감받았느냐 이분이 왜 빚을 많이 지었냐면요. 대학교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의 방향을 사업을 해서 돈을 빨리 벌다 보니 주변의 권유로 사기를 당한거죠. 상가에 대한 투자를 했죠.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새로 지어낸 상가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번 돈을 몽땅 투자해서 수억원을 투자해서 투자회사를 만들었고 분양도 안된 회사에 상가에 투자를 한거죠. 이걸 했는데 투자사기를 당한거에요. 투자사기를 당해서 빚을 3억 5천원을 지은거고 가장 잘나가는 사업에서 가장 힘든 사업으로 추락한거죠. 그리고 나서 5년 가까이를 암담하게 암담한 시대를 겪었는데 이분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냐면요. 바로 이걸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용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게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다는 거에요.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아이디어가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은 거에요. 이 지원금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자신한테 주는 인건비를 쓸 수는 없고 빚을 감지했을 수는 없었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융자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출연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연금이나 투자금 받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컨설팅 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참여하는 융자를 받아왔다가 신용이 안 좋아서 융자를 포기하고 과제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되세요. 과제는 신용이 나빠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기술력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 이후로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그러면서 사무실을 얻게 됐고 직원들도 채용했고 자기 인건비를 받았지만 정부 자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직원들은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 운영이 됐고 열심히 그래서 2년이 흘렸고 그 자기를 사기쳤던 대표 사기쳤던 사람이 빚을 모두 갚았다라는 소식을 받았고 그랬어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채무보증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난 삭제가 됐죠. 삭제가 돼서 이제 빚이 없는 상태가 된거죠.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거죠. 자 이거는 이제 플랫텀에서 한번 이 사진을 찾아서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이 A라는 사업가가 굉장히 어렵게 5년간 살다가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빚도 전원으로 갚아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창업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요. 3억 5천을 번게 아니고 3억 5천은 빚을 줬다구요.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거죠.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은 어떤 정부 지원제도 잘 활용해서 다시 터닝포인트를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많은 기업 대표는 벌었으면 갚았겠죠. 그죠. 갚았지 안 갚았지는 기사에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다시 희망을 갖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구요. 그래서 실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될 정도 굉장히 신문 기사가 될 정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보이지만 저희 멘티기업에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을 한 두어 번 하다보면 실패하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회사에서 먹고 자고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집도 그리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오로지 사업만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도우면 좋은 결과 나오니까 저희가 정치상 컨설팅하고 있는 저희들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저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사여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의지가 있고 절실한 기업들을 돕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다음 소식은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